이선아 씨, 오늘 교육받으신 거 어떠셨어요? 오늘 교육받은 굉장히 희석인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. 혹시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혹시 손님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제일 실용적인 거는 제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. 손님들한테 약대성인 것 중에서 상대방이 주체가 아닌 상대방이 주체를 한다는 상대방이 주관할 수 있는데요. 접수하셔야 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접수 도와드리기 때문에 도와드리기 때문에 좀 신뢰는다는 건 약간 명령한 것 아닌가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교육 같이 받아보니까 어떠셨어요?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저 스스로 행복감을 기운이 되는 게 너무 기운인 것 같아요. 오늘 배우시는 것 중에 혹시 기억 남는 말이나 뭐 있으세요? 기억 남는 말은 딱 남는 말이나 느낀 점은 제가 더 행복하게 느끼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던데 행복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배운 느낌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시기... 한복담자님이예요. 한복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오늘 교육 같이 받으셔서 어떠셨습니까?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일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?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잘 찍어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이제 문제는 제가 그거를 실수해서 잘 응용할 수 있을 수 있고 응용을 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마씨. 내 얘기지에